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태계 보호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지구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이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생태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물은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해줍니다. 식량과 의류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거나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의 파괴는 우리에게도 직감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생태계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공기, 물, 식품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원들은 모두 생태계에서 제공받습니다. 둘째, 생태계는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서식지 파괴나 종의 멸종은 생태계의 퇴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태계 보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지구를 부주의하게 다루면 그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생태계 보호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 친화적인 제품, 사용, 자원을 절약하는 습관 등을 통해 우리는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비영리단체,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씩 노력한다면 미래의 지구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함께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